뭐 이렇게 지쳐하면 안 되는데 지금 눈이 막 동글동글하면서 집중력이 막 최고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지만 내일 시험 봐서 채점을 했는데 하나가 모자라서 슬픈 일이 발생하면 이런 후회가 돼요 그때 내가 조금 더 했으면 하나 더 맞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3시간, 아 뭐 그래요 긴장 주려는 건 아니야 지금 열심히 하라고 지금 하는 게 시험 문제 다 나오는 거예요 아직 시험을 안 봐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오면 그때 내가 좀 더 집중해서 들었으면 이거 맞출 수 있었는데 그때 시험장에서 이건지 저건지 헷갈려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한 번 더 머릿속에 새겨 넣어야 돼요 힘내시고 자 주택연금제도 보죠 중요한 건 이제 첫 번째 연금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소유자 또는 배우자죠 또는 예 또는 네? 뭐가 아니에요? 여기는 교실 아니야 연금 소유자 또는 또는이죠 또는 배우자가 몇 세? 만 55세 이상 자 주택연금이니까 주택이 몇 억 이하 돼야 돼요 9억 이하의 다주택도 가능하죠 합산가입 9억 이하이면 되고 자 주택연금은 영모기지예요 한 번 빌려서 갚는 게 아니라 계속 연금을 받고 잔금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잔금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가 중요한 거예요 증가한다 이때 이제 이게 종심방식이라면 돌아가시면 담보 잡힌 주택을 처분해서 남으면 돌려주고 모자라면 청구하지 않는다 비소구형이죠 4번 한 번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소구형 모자라면 청구하지 않는 비소구형의 공적보증연금제도는 주택연금이 비소구형이에요 모자라면 청구하지 않는다 하나 더 있죠 뭐가 있다? 농지연금도 있더라 이게 작년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으니까 산지연금은 없어요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자 주택이니까 주택이 돼야죠 주택이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다중이 있고 근데 주택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하나 허용해 준 게 있죠 주거용 오피스텔만 허용한다 그럼 오피스텔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주택이 아니니까 오피스텔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만 허용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주택연금에서 한조금이 대출을 해 주는 건 아니죠 한조금 뭐 해 주는 거예요? 보증해 주는 거예요 보증서를 발급하고 그게 보증기관이고 대출을 공급하는 기관 주택연금 공급기관은 어디예요? 은행이에요 은행이 은행이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택연금의 공급기관은 은행이고 보증기관은 한조금인 거예요 자 보증한다라는 말은 아까 모자라면 청구하지 않는다 그랬죠 주택연금 대출 받은 돈이 9억이었는데 주택가격이 떨어져서 처분했더니 7억밖에 안 나와요 2억이 손해보잖아요 은행이 손해봐요 한조금이 위험을 부담해요 한조금이 위험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가격 하락에 의한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한조금이 부담한다 보증기관이니까 연금은 은행이 안다 은행이 대출을 해준대요 대출해 주니까 금리는 뭘로 하겠냐라고 할 때 은행은 손해봐요 안 봐요? 안 봐요 무슨 금리? 변동금리 대출 방식이다 주택연금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PF 보죠 PF 중요한 건 개발하려고 돈을 빌리는데 부동산을 담보로 돈 빌리는 게 아니죠 개발사업 하면 미래 돈 벌 게 확실해 성공할 거고 돈 벌 거야 이걸로 돈 갚을 거니까 미래 현금 흐름 미래 수익을 담보로 돈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자체에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물적 담보라고 나오면 안 돼요 부동산 담보라고 나오면 안 돼요 미래 현금 흐름 담보로 이 프로젝트 사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 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고 돈을 갚는 것도 뭘 대상 뭘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미래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발생하는 미래 미래 현금 흐름을 근거로 한다 그러니까 미래 돈 벌게 개발사업 성공해서 돈 벌면 갚겠다라고 빌리는 것이 이게 PF였어요 PF가 부실화되면 은행도 망할 수 있어요 은행도 망할 수 있죠 은행이 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모자란 돈을 사업 쪽에 끝까지 받아낼 수가 없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비소구형 금융이라 그러죠 그래서 은행은 사업 쪽에 못 받은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프로젝트가 망하면 은행도 망할 수가 있다 은행은 망할 수 있으니까 채권 회수가 안 되는 거죠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영향이 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면 은행도 부실화될 수가 있다 채권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채권 회수의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소구금융이니까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소구금융은 누가 누구에게 은행이 사업주에게 상환소송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사업주의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돈 달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였죠 프로젝트 금융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건 누가 관리한다 위탁 계좌, 에스크로 계좌로 독립적으로 관리된다 이 돈만 따로 관리하는 신탁회사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때 자금을 인출하는 순서는 사업주가 가장 마지막에 가져간다 기억해놔야 되고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 재원, 갚아야 되는 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갚아야 되는 자산은 프로젝트 자체 자산에 한정돼 있지 사업주의 자산을 기반으로 돈 달라고 할 수가 없다 사업주의 자산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비소구 금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주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없고 프로젝트 자체 자산에 한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소구 금융은 사업주에게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장점인 거예요 사업주에게 장점으로 작용하는 거 비소구 금융 사업주의 입장에서 얘가 중요한 거예요 은행 나오면 안 돼요 사업주의 부의 금융은 사업주의 장부 외적인 금융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주의 장부에는 부채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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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돈 빌렸다는 흔적이 남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사업주가 사업주 입장에서 부의 금융이므로 사업주가 돈을 더 빌리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재고는 향상해요 향상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얘기죠 사업주 입장에서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비소구 금융과 부의 금융은 누구 입장에서 장점이다 사업주 입장에서 장점이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단점도 있죠 이해관계자가 많죠 그럼 속도가 어떻다 느리다라는 특징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주가 다른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더라도 프로젝트의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분리되어 있다 끊어져 있다 그런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면 은행은 부동산 담보가 아니라 미래 수익을 담보로 하니까 위험할 수 있죠 그렇죠? 돈 못 받을 수도 있대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높아야 낮아요 높죠 그래서 성공하면 은행은 높은 수익을 얻어갈 수도 있겠네요 이런 pf였고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얘도 매년 한 문제 나오니까 법령을 꼭 시험 보기 전에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부동산 투자회사 가장 중요한 숫자 설립자본금 얼마? 533 이게 기업 구조조정이니까 얼마? 3억 원 이상 맞고 그다음에 6개월 시간을 줄 거니까 최저자본금을 준비해야 된다 얼마? 7, 5, 5 70억, 50억, 50억이죠 여기 보니까 자기관리니까 얼마? 70억 이상 맞네요 533, 7, 5, 5 꼭 외워놔야 되고 그다음에 주식 제한이 있는데 2번과 3번이 주식 제한이죠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니까 주식 제한을 뒀어요 보니까 일반 청약이라고 나왔어요 일반 청약 이건 공모라 그래요 공개 모집을 통한 일반 청약 일반인에게 팔아야 된다 상장을 한 다음에 상장한 다음에 니들끼리만 갖지 말고 일반 사람에게도 팔아야 된다 언제 얼마 이내에 몇 프로 이상? 2년 이내에 30%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주주 1인 나왔어요 한 사람이 다 가지면 안 되고 제한을 두겠다 1인 소유 한도가 있어요 몇 프로 이상 초과할 수 없다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죠 두 개가 주식 제한인데 부동산 투자회사는 여기에 모두 이렇게 돼야 돼요 부동산 투자회사가 세 가지가 있죠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정 셋 중에서 기업구조정은 기업이 구조정하는데 도움을 줬으니까 혜택을 줄게 주식 제한을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제한과 이 제한에는 기업구조정에 들어가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하면 맞아요 위탁관리, 자기관리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그런데 기업구조정은 이라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기업구조정은 주식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두 가지의 제한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실체형이 있는 건 딱 하나죠 맞아요? 부동산 투자회사 중에서 자기관리 하나죠 실체형이 있는 건 자기관리고 얘는 직원 둘 수 있고 지점을 둘 수도 있다 그런데 위탁관리나 기업구조정은 명목상이잖아요 법인세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럼 투자한 부동산을 누군가에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맡기는 회사가 어디? 자산관리회사 자산관리회사에서 직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직원이 있는 건 딱 두 개네요 자기관리와 자산관리회사 그럼 직원이 지켜야 될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해서 준수화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직원이 있는 건 자기관리와 자산관리회사 그러면 자기관리는 직원이 있어요 직원이 있는데 아무나 직원될 수 없고 전문인력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걸었죠 전문인력이 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 첫 번째 감정평가사 또는 이거 와 아니고 또는 좀 바꿔주세요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공인회계사 없어요 공인중개사 우리 공인중개사 여기에 몇 년 이상?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전문인력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조항이었죠 두 번째 조항은 부동산 석사 이상이면 공부하는 데 시간 많이 썼으니까 해당 분야에 몇 년? 3년 이렇게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세 번째는 공부는 좀 많이 안 했지만 실무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죠 부동산과 관련된 회사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 해당 분야에 몇 년?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이라고 세 가지로 규정을 했죠 첫 번째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두 번째 부동산 관련 석사학 이상의 소지자 중에서 해당 분야에 3년 세 번째 부동산 관련된 회사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세 가지 이게 요즘 나오는 트렌드 중요한 출제 경향의 문제고 그 다음에 또 요즘 나왔던 거 감정평가사에 오래 나왔던 내용이죠 매 분기말 자산 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산 구성 자산을 구성할 때 부동산 이렇게 나오면 몇 프로? 70% 이상 근데 부동산 등 이렇게 나오면 이 등이 나오면 몇 프로? 80% 이상 부동산을 포함해서 등이니까 얘보다는 커야 되겠죠 80% 여기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등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보니까 여기 부동산이어야 한다라고 나왔어요 부동산이어야 한다 몇 프로? 70% 이렇게 나와야죠 자 6번에 이제 직원이 있다라면 직원이 따라야 될 기준을 정해야 되니까 중요한 건 얘예요 직원이 준수해야 할 이런 걸 둬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원이 있어야 된다 직원 있는 건 어디? 자기관리와 자산관리회사 이렇게 자 얘는 자본금이 얼마 이상 있어야 영업이 가능해요 70억이죠 얘도 얼마야 돼요? 70억이에요 얘도 직원이 있으니까 똑같이 자본금은 70억 이상 있어서 영업할 수 있다 자 이제 이것도 이제 좀 최근 나온 지문인데 자 올해부터 법령이 시행 여기에 딱 해당돼요 올해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출제자가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자 주식회사니까 수익이 있으면 주주에게 돌려줘야 돼요 주주에게 배당해야 되는데 해당 연도 이익의 몇 프로? 90% 이상은 주주에게 돌려줘라 주주에게 배당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해요 위탁관리 얘가 나와야 돼요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위탁관리만 뭐 할 수 있다? 초과 배당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위탁관리만 초과 배당할 수 있다 자기관리는 초과 배당이 안 돼요 자기관리는 실체형이 있다 보니까 운영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익보다 훨씬 넘어서서 배당하면 나중에 부실화돼서 망할 수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런데 기업구조조정은 아예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업구조정은 주식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식 제한 두지 않았어요 나라에서 면제해 줬어요 주식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기업구조정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관리와 위탁관리 중에서 자기관리는 실체니까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초과 배당하면 나중에 부실화될 수 있으니까 안 되고 위탁관리만 필요에 따라서 이익보다 훨씬 넘어서서 주주에게 돌려줘도 괜찮아 이건 내가 허락해 줄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위탁관리만 초과 배당 가능하다 이렇게 개발관리론 보죠 우리 가장 쉬운 단원이고 개발관리는 쉽다고 열심히 공부하면 안 돼요 개발관리론은 딱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만 딱 정리하고 나오는 문제는 다 쉬워요 어렵게 낸다고 맘먹고 어렵게 내면 공부를 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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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틀려요 너무 욕심내면 안 되고 보죠 직주분리는 용도별 분화죠 아까 주거분리는 소득별 분화였고 직주분리는 용도별 분화 그래서 직주분리가 나타나면 도심 공동화 현상과 침상도시화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직장은 도심에 있고 주거지가 외곽에 있으니까 밤에 도심이 텅 비는 현상 나타나고 외곽은 잠만 자는 도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도심의 교통체증 심화에 중요하죠 도심의 교통체증이 심화되면 나가요? 들어와요 들어온다 그랬어요 나가 살면 출근 시간을 맞춰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심 가까이에 살 수밖에 없어요 얘는 들어오는 원인이다 직주 접근 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이다 라고 해석해야 돼요 도시습으로는 무질서하게 도시가 퍼져나가는 현상이에요 무질서 무계획적으로 어느 쪽으로? 얘가 중요한 거예요 도시습으로 나오면 무조건 도시 중심부 쪽으로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외곽으로 무질서하게 퍼져나가는 난개발을 일으킨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장이 도시의 무질서하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지정할 수 있다?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지정하는 건 뭐예요? 투기 과열지구 우리 4주차 동영대 풀어봤었어요 도시습으로를 막기 위한 건 개발 제한고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지정하는 건 투기 과열지구 개발과 위험 보조 개발 단계 7단계가 있는데 우리 외웠던 건 아이디어 구상하고 그다음에 예타 그다음에 부타 이렇게 예타 부타 부지 확보는 타당성 타당성 사이에 있다라는 거 이거 기억해놔야죠 그다음에 돈 빌려서 건물 짓고 분양한다 마케팅한다 이때 타당성은 타당성 나오는데 타당성은 법경기 중에 수익이 중요해요 수익을 따져보는 거예요 수익성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성 분석이에요 법경기 중에 경제적 타당성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얘 나오니까 예비적 나오니까 어떻게? 계략적으로 간략하게 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 얘는 면밀하게 이렇게 따져봐야 돼요 부지역부가 타당성 타당성 사이에 있다 예타 부타 이 순서 기억해놔야 되고 개발할 때는 법시비 세 개의 위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그다음에 비용 위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법률적 시장 나오면 수요 공급 나와야 되고 수요 공급의 정도 경기 침체 수요에 대한 얘기가 분양이 저조하다 공실이 늘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수요 얘기예요 이런 거에 의해서 개발 수익이 줄어들어서 위험한 것을 시장 위험 비용 위험은 건설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자 보죠 군사시설 보호구역 공법이죠 공법에 포함되어서 공법에 저촉되어서 지원되었다면 이건 무슨 위험 법률적 위험 이렇게 공법죠 지역지구제 또는 토지용 규제 이런 거 나오면 다 법률적 위험이죠 공법적 위험이니까 그러면 법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토지용 규제가 확정된 토지를 구입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거 법률적 위험 줄이려고 자 보니까 최대 가격 보증계약이 나왔어요 둔촌 주공아파트 사태였죠 건설비가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얘 나오면 무슨 위험? 비용 위험 이거 나오면 나올 줄 알았어 라고 실수하지 않아야 돼요 비용 위험 자 네 번째 보니까 개발업과 관련된 법률에서 개발이란 뭐냐 토지를 조성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어쩌고 어쩌고 하는데 개발은 시행을 얘기하는 거지 시공을 포함하는 건 아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걸 봐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꼼꼼히 읽는 필요가 없고 어쩌고 저쩌고 마지막에 시공을 뭐한다? 제외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발업과 관련된 법령에서 개발이란 나오면 시공을 제외한다를 먼저 보고 넘어가야 돼요 지문을 이런 거 읽을 필요 없어요 시간 뺏기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개발 타당성 분석에서 지시성 타자 이렇게 외웠어요 다섯 단계 지역경제분석, 시장분석, 시장성분석, 타당성, 투자분석 이렇게 있었는데 시장분석은 시장이니까 수요 공급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요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건 맞는데 이때 어떻게 세수하고 공 찬다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수요자를 뭐한다? 세분화 세분화는 무슨 뜻이에요? 자세히 나눈다 작은 집단으로 구분한다 나눈다 이런 얘기예요 수요자를 나눠요 왜 나눠요? 왜 나눠요? 그래요 표적시장 선정하기 위해서 모든 수요자에게 물건 팔기가 어려우니까 구분한 다음에 내가 팔기에 적당한 표적시장을 선정해야죠 표적시장을 선정하려고 나누는 거예요 세분화했어요 그 다음에 표적시장을 선정하는 거예요 이걸 선정하고 물건을 잘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표적시장의 수요자에게 우리 제품이 좋다 우월하다 차별성 있다라는 걸 표적시장 소비자에게 자리 잡기 한다 인식시킨다 각인시킨다 포지셔닝시킨다 뭐라 그래요? 차별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상품을 뭐한다? 차별화한다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한다? 포지셔닝, 위치시킨다, 각인시킨다 이런 거였죠 세수하고 공찬다 절대 감으면 안 되고 시장성 분석은 시장성은 판매될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미래 잘 팔릴 것이냐 미래 얘기죠 물론 현재를 포함해서 미래에서 매매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측하는 거 이걸 시장성 분석이라 하죠 그런데 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분석을 활용하냐라고 할 때 과거 흡수를 조사해서 미래 추세를 예측하는 거죠 무슨 분석? 흡수율 분석 흡수율 분석 그러면 이 자리에 흡수율 분석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도 돼요 이 자리에 시장성 분석 들어가도 돼요? 맞아요 같은 얘기예요 시장성 분석에서 활용하는 게 흡수율 분석이에요 그래서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 기간 소비되는 비율이라고 나왔네요 소비되는 비율 흡수율이에요 흡수율 이걸 분양율 또는 임대율 분양율, 임대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율을 조사하는데 이게 목적이 아니라 뭘 예측하는 거 미래의 시장성을 예측하는 것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이거죠 민감도 분석 요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즘 뭐라고 나와야 돼요? 이 지문 말고 그냥 딱 떠올라야 되는 게 뭐예요? 투입 요소 변화에 따라 투입 요소 변화에 따라 뭐? 결과, 결과를 주로 뭘로 잡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과는 수익이죠 수익이라는 결과의 영향을 분석한다 수익이라는 결과를 예측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투입 요소 변화, 투입 변수라고도 해요 투입 변수, 변수, 요소에 따라서 수익이라는 결과를 예측한다 결과를 영향을 분석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민감도 분석은 문장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몰라요 읽어도 모르고 잘 몰라요 이거 정확히 배우는 건 아니고 딱 민감도 분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나와야죠 투입 요소 변화에 따라 수익이라는 결과 이렇게 나와야 돼요 보니까 변수 투입 이렇게 나왔죠 투입 변수에 따라서 투입 요인, 투입 요소에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수익성 이렇게 나왔죠 수익이라는 결과를 예측하냐 영향을 분석하냐 이렇게 나오면 이건 민감도 분석인 거예요 나머지 이런 것들 낙관적이냐 비관적이냐 부채상한 능냐 이런 건 따질 필요가 없고 이런 거 우리가 읽어도 모르는 거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유인에 따라서 변수를 요소, 요인이라고 해요 투입 요소, 투입 요인, 투입 변수에 따라서 수익이라는 결과를 영향을 예측한다 분석한다 이런 걸 따져보는 거 민감도 분석 다른 말로 감흥도 분석이라고도 해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 흡수로 분석과 민감도 절대로 시장성 분석에서 민감도 쓰는 거 아니죠 시장성에서 흡수를 쓰는 거고 얘는 어디서 쓰는 거예요 수익성, 수익성 타당성 타당성 분석에서 법경기 중에 수익이 중요하니까 수익을 따져볼 때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보는 것도 분석해본다라는 거였어요 타당성 분석에서 투자론에서는 민감도 분석이 사용됐었어요 보조, 회전, 통해, 뭐? 감 들어있다 통제해서 민감도 분석도 써봤고 민간개발 보죠 중요한 게 1번과 2번인데 신탁도 맡기는 거고 수탁도 맡기는 거죠 수탁이라고도 하고 위탁이라고도 하는 거죠 두 개 잘 비교해보죠 신탁은 맡기는데 소유권 넘겨주고 맡기는 거죠 소유권 넘겨줄 테니 네가 다 해라 누구? 신탁회사 네가 다 해줘라 신탁회사는 신탁자예요? 수탁자예요? 수탁자죠 토지 소유자가 신탁회사의 소유권 넘겨주고 신탁회사 네가 다 해라 그럼 개발에 대한 전 과정은 누가 해요? 신탁회사가 하는 거예요? 수탁자가 담당하는 거예요? 개발해서 수익 돌려주죠 뭘 받는다? 수수료 받는다 보죠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죠 실질적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요 이전하면 누가 받았어요? 수탁자 신탁회사가 받은 거죠 그래서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대출도 받고 개발도 하고 운영도 분양도 해서 다 수익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돌려주고 수수료 받는 거죠 그래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다인데요 자금 조달 및 개발 전반을 담당하며 수익을 돌려주고 수수료 받는 거죠 이런 방식을 신탁 토지 신탁 방식이라 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개발에 참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개발 주체는 누구예요? 신탁회사예요 개발 주체는 신탁회사다 그런데 사업 위탁은 얘도 맡기는 거예요 얘도 맡기는 거 얘도 맡기는 거 얘는 맡기는데 소유권 넘겨주지 않고 맡기는 거죠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대부분은 그래서 내가 소유권 가지고 대출도 받아서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아서 하는데 건물 짓는 건 내가 모르겠다 개발업자 네가 좀 도와줘라 그래서 내가 돈 대줄게 돈 다 대줄 테니까 돈 주는 걸로 건물만 잘 지어줘 대가로 뭘 주겠다? 수수료 주겠다 그럼 얘는 사업 위탁이나 사업 수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가 같이 해요? 토지 소유자가 다 해요? 같이 해요? 혼자 해요? 같이 해요 얘가 자금 조달 대부분은 하지만 건축 시행은 맡겼잖아요 그렇죠 개발에 포함된 건축 시행은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대부분 하지만 토지 소유자가 하지만 개발업자가 같이 하잖아요 지주 공동 개발 방식 맞아요? 맞아요 지주 공동 위험을 줄이려고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같이 참여한 거예요 사업 전반이 토지 소유자 명의로 행해지며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개발 주체는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예요 얘가 다 한다 자금 조달 누가 한다? 토지 소유자가 한다 돈 대줄 테니까 건물만 네가 지어줘 개발업자가 그래서 개발업자가 건물을 지어줬어요 자 그리고 대가로 뭘 받는 거예요? 수수료 받는 거죠 그래서 수수료 개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수수료를 지급하면 부동산의 지분을 나눠 갖는 건 아닌 거죠 부동산의 지분을 나눠 갖지는 않죠 나눠 갖는 건 뭐예요? 대물 변제 또는 다른 말로 등가 교환 방식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야 토지가 5억짜리다 공사비가 총 5억 들어갔다 그럼 토지 가격과 공사비의 비율에 따라서 개발 부동산의 지분을 나눠 갖는다면 부동산을 나눠 갖는다면 이걸 뭐라고 한다? 대물 변제 또는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말고 이제 법인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할 수도 있죠 컨소시엄 구성 방식 토지 소유자가 다 할 수도 있죠 자체 개발 사업 방식 그 다음에 같이 했는데 분양을 끝내가지고 분양금 모아서 나눠 갖자 분양금 분양금 정산 방식 이런 것도 있었죠 자 3섹터 방식 이거 틀리면 절대 안 되죠 출제자가 보너스로 낼 때 쓰는 거니까 자 준공했다 뭐? 빌드 B 소유권을 국가지 자체에 이전했다 귀속시켰다 트랜스퍼 그 다음에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냈다 오퍼레이트 BTO 얘가 뭐가 있어요? 수익을 내는 방식이니까 통행료 받을 수 있는 거 도로나 터널 같은 거 이게 이제 BTO 방식 자 두 번째 보니까 준공했다 B 나왔고 소유권을 국가지 자체에 이전했다 귀속시켰다 트랜스퍼 운영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운영해서 돈은 안 나오니까 나라에서 임대해줘가지고 임대를 줄게 그래서 시설을 국가지 자체가 임대하여 나왔으니까 L, 리스 나와야죠 이렇게 수익을 내는 방식은 BTL 어떤 거 주로? 학교, 도서관, 문화시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돈이 많이 안 나오니까 나라가 계약기간을 잡아서 임대료로 투자한 돈을 회수해 갈 수 있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거죠 BTO, BTL 두 개 잘 정리하고 자 부동산 관리 보죠 자 보니까 자가관리가 위탁관리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가관리의 가장 큰 장점이 뭐다 기밀, 보안 유지에 뭐하다 유리하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가장 큰 단점은 뭐예요 안일화, 타성화에 빠져들 수 있다 그럼 이제 자가관리와 반대인 게 위탁관리죠 넘기는 거죠 자산관리회사에 맡기는 거죠 위탁관리의 가장 큰 장점은 안일화를 방지한다 가장 큰 단점은 기밀, 보안 유지에 불리하다 이거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고 혼합관리 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죠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는 과도기 자가에서 위탁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적합한 방식 맞아요 책임 소재가 뭐하다? 불분명하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라는 걸 올해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관리자들 간의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 해요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자 부동산 관리에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관리를 복합 개념으로 본다라면 법률, 경제, 기술을 보는데 자 경제적 관리는 돈 벌기 위한 관리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관리 여기에 자산 관리가 포함되어 있고 기술적 관리에 여기에 시설 관리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경제적 관리는 돈 관리하는 거고 기술적 관리는 건물의 현상이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죠 관리사무소 하는 거죠 자 이때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자산 관리 돈 벌려고 한다 그럼 얘가 나오면 투자 어쩌고 개발 어쩌고 이렇게 나오면 얘는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 관리 얘는 시설, 기술적 관리 똑같은 얘기니까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고 얘는 건물의 물리적인 현상을 유지한다 보수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적 뭐예요? 마모 파손 얘기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금 같다 고장 났다 무너졌다 고치는 거 기술적 관리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 두 가지를 외워야 돼요 두 가지 기술적 관리 뭐 두 가지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개선한다 또 하나 경계의 확정을 위한 경계를 측량한다 이 두 가지는 기술적 관리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되는 거고 그럼 보죠 보니까 리모델링의 투자, 의사결정, 프로젝트, 개발 이렇게 나왔고 개발금융이죠 투자 위험 또는 포트폴리오 이렇게 나오면 포트폴리오가 뭐예요? 분산 투자죠 포트폴리오 자산을 구성한다 분산 투자잖아요 얘가 나오면 무슨 관리? 자산 관리 얘가 가장 보너스로 많이 내는 거니까 자산 관리 나오면 투자, 개발 이렇게 나오면 자산 관리 자 토지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계측량 또는 아까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개선한다 무슨 관리? 기술적 관리 여기에 기술적 관리 들어가야 돼요 경계측량 그 다음에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개선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좀 외워야죠 부동산 관리에서 자 우리가 주거용과 상업용과 공업용이 있을 때 어떤 임대차 계약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임대차 계약의 종류를 본다라면 주거용은 뭐? 조임대차, 상업용은 비율임대차, 공업용은 순임대차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는 야 임차인을 선정할 때 임차인은 어떤 임차인이 좋으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임차인 자 주거용은 임차인이 주변 이웃과 어떻게 잘 유대관계를 잘 유지해야죠 여기에 유대성이 좋은 임차인이 좋고 상업용이니까 돈 벌어야죠 수익성이 높은 거 매상고를 높일 수 있는 거 공업용은 그 공장과 임차인 적합해야 돼 무슨 뭘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음료수 공장이면 물 많이 써야 되고 전기 많이 쓰면 전력을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뭐 해야 돼야 돼요? 적합성 나와야 돼요 이렇게 외워야죠 감정평가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용도에 따라서 효용성이 다르다 어떤 부동산의 가치가 높으려면 살려는 사람의 만족되는 성질이 각각 다르다예요 그러면 주거용은 어때야 돼요? 쾌적해야 돼요 쾌적성 상업용은 돈 많이 벌어야죠 수익성 공업용은 뭐? 생산성 공장에서 만드니까 생산성이 중요하다 이건 효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워놔야 돼요 물론 나올 확률이 높지는 않아요 근데 나오면 보너스니까 적어도 출제자가 공부 꼼꼼히 했어 라고 어렵게 문제는 다르면 이게 등장할 수 있으니까 각각 용도에 따라서 효용성을 얘기하냐 임대차 계약은 무슨 방식이냐 임차인을 선정하는 기준은 뭐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정 난 다 못 외우겠다 그러면 주거용만이라도 이렇게 좀 외워놔야 돼요 주거용이라도 문제는 뭐 공업용을 냈지만 공업용에서 임차자를 선정할 때는 뭐다? 적합성 무슨 계약을 주로 한다? 순임대차 이렇게 나와야죠 건물의 내용연수와 건물의 생애주기 이렇게 나왔는데 건물의 내용연수는 나이를 얘기하는데 한번 보죠 이런 것도 사실 많이 어렵게 내진 않아요 보너스로 내는 질문이에요 출제자가 건물의 나이를 볼 때 건물의 나이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물리적, 경제적, 기능적 이렇게 있어요 이 세 개는 감가 요인과도 똑같아요 물리적 나오면 뭐? 마모 파손에 의한 거 경제적 나오면 경합이니까 뭐예요? 외부 환경과 기능적이면 기형이니까 내부 구성요소죠 내부 구성요소 뭐? 설계, 설비 얘들에 의해서 나이를 결정하는 거 이렇게 세 개는 구분해야 되고 이 법은 무슨 법이에요? 세법 그래 세법 나와야 돼요 세법 세법에서 감가, 상각을 정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건물의 나이를 정해줘요 이걸 법적 내용연수, 법률적 내용연수라고 하고 행정적 내용연수라고도 해요 그래서 세법에 나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마모 파손에 따른 물리적 내용연수 외부 환경과 적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 경제적 내용연수 내부 구성요소에 따른 기능적 유효기간을 기능적 내용연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의 생애 주기가 생애 주기가 이렇게 있어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전개발 단계,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 단계, 폐물 단계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기억할 건 이 두 개예요 신축 단계는 완공했으니까 다 새 걸로만 있겠네요 물리적으로 유용성이 높아요 그래서 마모 파손이 없으니까 물리적 유용성이 활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건 신축 가장 긴 시간 차지하는 거 대부분 차지하는 건 뭐예요? 안정이죠 그래서 가장 최장 기간을 걸쳐서 부동산이 제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안정기간이죠 마지막에 하나 이 다섯 단계 중에 수리하는데, 개선하는데, 계량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 언제 계량하는 게 가장 좋으냐라고 할 때 노후되기 전에 여기에서 수선 계량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안정 단계 이 두 가지 기억하면 되죠 전개발은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지만 있는 계획 단계를 전개발 단계 노후는 악화되는 단계, 쓸모없는 단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중요한 거니까 이것도 간단히만 딱 정리해놓고 이 정도만 알아도 문제는 다 풀어요 이상에 나오면 틀려도 괜찮아요 이건 합격 관련 없는 문제니까 자, 그럼 보죠 자, 마멸 파손, 마모 파손 나왔어요 무슨 내용 연수? 물리적 내용 연수 이렇게 나오면 돼요 자, 그다음 보니까 인근 지역의 변화, 인근 환경과의 적합 이렇게 나왔어요 외부 환경이죠 그럼 무슨 내용 연수? 경제적 내용 연수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물리적 유용성이 건물의 생애 주기 중에서 물리적으로 마모 파손이 가장 안 되는 최고 단계는 어디? 신축 단계 가장 긴 시간은 어디? 안정 단계 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개선, 수선, 관리 등이 효과적인 단계 어디? 안정 단계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이것만 딱 정리하면 되니까 자, 마케팅 보죠 우리 외워야죠 다시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마케팅 전략이 세 가지가 있어요 공급자가 잘 팔아야 되는 전략 시장 점유 공급자 중심의 시장 점유에 STP와 포피 믹스가 있죠 STP에 세 표차 포피에 재판 가유 이렇게 있고 자, 고객 점유는 고객은 소비자 중심의 무슨 원리? 아이다 원리 아이다 원리는 구매 활동할 때 네 단계의 심리를 거친다 네 단계가 주의, 주모 그다음에 흥미, 관심 그다음에 욕구, 욕망 그다음에 구매 행동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단계 고객은 소비자 중심의 아이다 관계 마케팅 장기적 관계가 좋다는 거죠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재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때 활용되는 것은 무슨 전략? 브랜드 전략이 대표적이다 딱 정리돼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자, 시장 점유가 나와야 되고 STP는 뭐다? 세 표차 이렇게 세분화 표적 시장 얘를 차별화라고 하죠 차별화 자, STP 전략 중 자, 세분화 나왔어요 누구를 세분화하는 거예요? 수요자를 세분화하는 거죠 그래서 명확한 여러 개의 수요자 집단을 나눈다 나눌 분자를 쓰는 거예요 수요자를 좀 더 작은 집단으로 나눠서 구분하는 거 세분화 왜 하는 거예요? 표적 시장 선정하려고 표적 시장 선정해서 내가 마케팅 활동하는 대상은 표적 시장의 수요자예요 그럼 이들한테 이제 잘 우리 제품이 좋다라는 걸 인식시키고 자리 잡게 해야죠 이걸 뭐라고 한다? 차별화 포지셔닝 주구장창 했으니까 자, 포지셔닝 우리말로 뭐라고? 차별화 차별화는 자, 경쟁자 사이의 공급 상품의 차별성 이 공급 상품을 제품이라고도 얘기해요 출제자가 공급 상품 제품이 우월하다, 좋다, 차별성이 있다, 고급스럽다 이런 것을 고객의 마음에 자리 잡게 하거나 고객의 인식에 새겨 넣는 거죠 이런 걸 포지셔닝, 차별화 이렇게 얘기하고 마케팅 믹스 4P에서 판매 촉진 우리가 판촉이라고 하는 건 강하고 자극시켜서 유인하기 위한 전략을 얘기해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전략 홍보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고 대표적인 얘가 경품 행사 끌어당기기 위한 전략이죠 판매 촉진 전략 그래서 표적시장의 반응을 빠르고 강하게 유인하기 위해서 자극 유인하기 위해서 경품 행사 추청을 통한 경품 행사 또는 인적 판매 홍보, 광고 이런 것들은 판매 촉진이라고 하고 고객 점유는 고객은 누구? 아이다, 소비자 중심이죠 그래서 고객 점유는 아이다 원리가 나와야 되고 소비자 중심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소비자의 심리, 소비자의 욕구 이렇게 이때 아이다 순서 올해 감정평가도 작년에 우리 감정평가에 우리 시험에서 아이다를 속였죠 이 순서를 올해도 감정평가에서 이 순서를 속였는데 어텐션, 주의, 주모, 인테레스트, 흥미, 관심 디자이어, 욕구, 욕망, 액션, 구매, 행동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구매라고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행동이 구매 행동이에요 구매가 행동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이때 행동, 구매 행동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주목 주목이라고 나오면 맞아요 관심, 흥미 맞아요? 맞아요 욕구, 욕망 맞아요 같은 얘기 외래어니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꼭 그 단어가 아니었어요? 틀려 그러면 안 돼요 비슷하면 맞는 거예요 외래어니까 그렇다 고객 점유고 이번에 우리 작년 시험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바이럴 마케팅 나왔죠? 바이러스적인 마케팅 그래서 SNS나 인터넷 상에서 입소문을 내서 퍼뜨리는 거 바이럴 마케팅 우리는 감정평가사에서 노벨티 광고 이렇게 나왔어요 노벨티 노벨티가 뭐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어디에? 일상적으로 쓰는 실용적인 물건에 새겨 넣어서 광고하는 거죠 꽉티슈에다가 이렇게 새겨 넣어서 라이터에다가 이렇게 전화번호 새겨서 광고하는 거 이걸 노벨티 광고라 그래요 이런 것도 즉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물건에 전화번호나 상호를 적어서 광고하는 전략 이런 걸 노벨티 광고 전략 이렇게 얘기해요 답으로는 안 나왔지만 소개 차원에서 나왔으니까 그런가 보다 나오면 감정평가 넘어가보죠 가치의 정의 중요하죠 뭐를? 뭐를? 장래 뭐를? 편익을 언제로? 현재값으로 환원한값 그럼 가치는 현재값이에요? 미래값이에요? 네? 현재값이 현재값이 미래를 땡겨왔대잖아 현재로 현재값 중요해야죠 가격은 뭐예요? 가격 과거값 지불된 금액 거래된 금액 거래된 이니까 과거값 가치는 현재값 수요 공급 변동에 따라 중요한 건 가치와 가격은 짧은 시간에는 뭐 될 수 있어요? 괴리될 수 있어요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은 얘가 유동성이 작아서 가치가 10억짜리지만 짧은 시간에 팔 때 10억보다 싸게 금매로 9억에 거래될 수도 있어요 가치와 가격이 다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긴 시간 충분한 시간 정상적인 거래가 되면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 경제적 가치를 판단해서 법경기 중에 경제적 가치를 판단해서 감정평가하여 가치를 평가하여 결과를 금액으로 표현하는 건 감정평가예요 그런데 경제적 가치를 얘기하는 가치가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예요 시장 가치 교환 가치 사용 가치 투자 가치 과세 가치 장부 가치 여러 개죠 그럼 어떤 가치를 원칙으로 할 거냐라고 정해놔야 돼요 원칙 기준이 되는 가치가 뭐다? 시장 가치 감정평가 기준이 되는 가치는 시장 가치를 원칙으로 한다 이때 무슨 시장? 통상적인 시장에서 나머지는 정상적인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정상적이라는 건 충분한 기간 동안에 공개된 후에 전문가의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잘 알고 있는 정통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니라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 가능성이 높은 금액 중요한 건 통상적인 중요해요 여기에 한정된 시장에서 또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투자 가치가 있어요 투자 가치 투자자가 투자할 만하다고 인정하는 가치예요 시장 가치는 시장에서 인정되는 가치죠 시장에서는 10억의 거래되는데 투자자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한 15억 정도 되는데 라고 생각한대요 그럼 얘가 얘보다 크면 투자한다 안 한다 한다 당연히 투자 가치가 크니까 투자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투자 차단성이 있다라고 본다 맞죠 투자 가치는 주관적일까요 객관적일까요 그렇죠 사람마다 똑같은 운동상인데 얘는 뭐 나중에 잘 될 거에요 투자 가치 높게 평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될 거에요 낮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사용 가치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사용 가치 주관적이죠 우리 사용 가치 유학집이 있다고 해보죠 이게 시장에 대답하면 시장 가치는 100원도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 볼 때까지 100만 원 부여할 수도 있고 천만 원 부여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부여하는 거 사용 가치 사용자의 특수한 용도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부여하는 거 사용 가치 주관적인 거죠 그러면 가치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일 수 있어요 주관적일 수 있어요 가격은 시장에서 실제 거래됐으니까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지만 가치는 주관적이고 왠지 추상적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형이죠 형 형 뭐 있다 일찌개 형 일찌개 형은 일찌개인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중요하죠 무슨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얘가 중요하죠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그 다음에 발생 요인에 뭐 있어요 발생 요인에 가치 발생 요인에 이상효유가 있죠 어렵게 나온 적은 없는데 이전성 소유권 이전할 수 있어야죠 상대적 효성 공급이 부족해야죠 효용성 만족을 주는 정도가 달라요 용도에 따라 아까 주거용은 쾌적성 상업용은 수익성 공업용은 생산성 유효수요 구매를 갖추고 살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뭐 어렵진 않고 이상효유만 기억하면 되니까 하나라도 없으면 가치가 발생하지 않는다 모두 다 유기적으로 작동해서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때 상대적 희소성이란 나왔어요 공급이 부족해야죠 이걸 좀 학문적으로 어렵게 표현하는 지문들이 계속 등장하니까 인간의 욕망은 수요를 얘기해요 수요 수요의 정의는 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구매력을 갖추고 일정한 가격에서 사고자 하는 마음이니까 하고자 하는 마음은 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충족하는 거 사고자 할 때 내가 팔겠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공급이죠 그래서 충족수단은 뭘 얘기한다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와 얘 중에 누가 부족해야 희소한 거예요 공급이 부족해야 돼요 예비의 충족수단이 양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나머지는 뭐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이전성은 소유권 이전 가능성이죠 법률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 자 가격원칙 자 이건 보너스 문제니까 우리가 암기했던 거 개개기형이죠 자 얘는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 비율이 올바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외부 지역의 부인이 뭐한다 경합한다 경합은 외부 요인에 의해 작동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죠 내부 구성 요소 내부 요소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자 보니까 천정 높이 구조 설계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자 계량한 전원수단이 설비 이렇게 나왔어요 설계 설비 구조 형식 디자인 등 이런 거 나오면 얘는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무슨 감가와 관련된다 기능적 감가와 관련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적합의 원칙 나왔어요 그러면 유용성의 친구들 발휘되기 위해서 외부 환경과의 적합상 외부 요인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적합의 원칙에 위배되면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이렇게 나와야죠 경제적 감가 자 변동의 원칙 가격은 끊임없이 변한다 딱 일정한 게 아니라 계속 변한다 그러니까 감정평가할 때 기준되는 날짜를 잘 정해야 되죠 이게 엄청 중요한 단어야 감정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뭐냐 그러면 기준시점 얘가 중요하죠 기준시점 그래서 가치가 끊임없이 변함에 따라서 요인들이 변함에 따라서 가치도 끊임없이 변한다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라 중요하다 기준시점을 확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시점 확정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원칙이 뭐냐 변동의 원칙 자 그러면 기준시점은 뭐예요 감정평가 기준이 되는 날짜 이렇게 얘기하죠 기준되는 날짜를 기준시점이라 하는데 어떻게 정할 거냐라고 할 때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 가격 조한 날 이렇게 돼야죠 그러면 가격 조사는 불가능해도 돼요 가능해야 돼요 가격 조사는 가능한 경우만 가능한 경우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가능해야죠 기준시점 나오면 꼭 확인해야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로 정하며 어찌 됐거나 무조건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만 할 수 있다 이 뒤에 문장이 나오면 꼭 확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준되는 날짜를 얘기하죠 감정평가 기초에서 일단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죠 원칙이 있어요 원칙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가치는 무슨 가치를 평가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시장 가치 그리고 있는 그대로 이용 상황을 그대로 평가하는 거 현황 평가 물건이 여러 개 있으면 개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세 개 원칙 시장 가치 원칙 현황 평가 원칙 있는 그대로 이용 상황 그대로 그다음에 개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시장 가치가 원칙이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다른 걸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죠 그럴 만한 이유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 요청하거나 사회 통념산 피라도 인정되는 경우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원칙에서 벗어났죠 그러면 적법성을 검토해야 한다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검토해야 한다 검토했더니 적법성이 결여되면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현황 평가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대요 이용 상황 기준으로 할 때 공법상 해제하는 받는 상태 받지 않는 상태 받는 상태 현황 평가해야 된다 그런데 역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 요청하거나 사회 통념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실제와 다르게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조건 붙일 수 있죠 실제가 다르게 이때 역시 적법성을 검토해야 한다 적법성이 결여되면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별 평가 각각 개별로 물건별로 평가하는 걸 원칙이에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때 세 개를 각각 주정했어요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일체로 거래되면 일괄하여 평가하고 가치가 다르면 구분하여 평가하고 일부도 평가할 수 있다 부분 평가할 수 있다 이게 감정평가 기초 큰 틀이죠 자 그럼 보죠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 통념산 필요하다고 인정됐어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원칙과 다르게죠 그럼 뭐라고 나와야 돼요 시장 가치에 시장 가치 왜예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 나와야죠 또는 다르게도 얘기할 수 있죠 현황 평가예요 실제와 다른 조건부 평가예요 조건부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원칙과 다르게 시장 가치가 아니라 시장 가치 외에 현황 평가가 아니라 조건부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 통념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원칙은 현황 평가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실제와 다르게 가상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뭐 할 수 있다 조건부 평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때 적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결여되면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대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뭐라 그래요 일단지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이러니까 개별 평가예요 일괄 평가예요 일괄 평가한다 이게 이제 올해 나왔던 감정평가사 시험의 답이었죠 3방식 7방법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1년 내내 열심히 7방법 정의했으니까 자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죠 원가 방식에 원가법 적산법 수익 방식에 환원법 분석법 원적 환분 가격입료 가격입료 원가법 보죠 원가 이용할 거 아니에요 가액을 구하는데 원가는 무슨 원가 제주도원가 감가액을 빼는 걸 뭐라고 한다 감가수정 그래서 원가법은 제주도원가를 감가수정하여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원가법 적산법은 임료를 구하는 거죠 외워야 돼요 적산 초대비 임료 이렇게 적산법은 초기초가액의 대기대율을 곱하고 비필요경비를 더하여 임료 구하는 거 수익환원법 가액 구하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뭐하여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구하는 거 이건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임료 구하는 거죠 수익방식은 순수익을 쓰는 거예요 순수익에 임료는 필요경비 더하는 거예요 순수익에 필요경비 더하여 임료 구하는 거 수익분석법 그 다음에 이제 비교방식에 거래사례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임대사례비교법 있죠 거래사례비교법은 사례에다가 사시지계면 임대사례비교법은 임대사례에다가 사시지계면 중요한 거 공시지가 기준법은 뭐에다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시지계 기타 절대 사정보정 없어요 시지계 기타 이렇게 딱 정리된 거 방금 얘기했던 것이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이에요 한 문제가 나올지 두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산식으로 나올지 감정평가 규칙의 용어 정리로 나올지 어떻게 나오는지 간에 한 문제 이상 나오는 거니까 원가 방식은 원가는 비용의 합이니까 비용성을 바탕으로 하고 비교방식은 사례를 비교하는데 시장에서 만들어진 사례죠 시장성으로부터 수익은 수익성 이렇게 나와야죠 각각 얻어진 가액은 시산가액이에요 감정평가액이 아니에요 시산가액을 뭐하여 조정을 거쳐서 감정평가액을 구하죠 이때 시산가액 조정할 때는 무슨 평균? 가정평균 이때 중요한 거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는 다르게 한 번 보는 게 있는데 원래는 공시지가 기준법과 거래사례 비교법이 같은 비교방식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는 같은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보겠다 원래 같은 거지만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는 다른 방식으로 보겠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보죠 이제 비교방식은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기준법 비교법 아니라 무슨성, 시장성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는 무슨 평균? 가정평균 한다 원래 공시지가 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하는 거래사례 비교법 등은 방법은 원래는 같은 비교방식이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는 뭘로 보겠다? 다른 걸로 보겠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다른 걸로 보겠다 얘가 중요한 거예요 같은 걸로 나오면 틀려요 다른 걸로 보겠다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방법을 다른 방식으로 보겠다라고 나오는 거고 자, 산식을 보죠 테마 50 자, 원가법 읽어봐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원가법은 제주달 원가를 뭐하여? 감가 수정하여 뭘 구한다? 가액을 구한다 그럼 제주달 원가는 원가는 총 공사비잖아요 제주달은 언제로? 기준시점으로 준공시점, 현재시점 그런 거 아니에요 무조건 기준시점의 원가로 자, 이걸 감가 수정이라고 그러죠 감가 수정은 빼는 거에 더하는 거예요 빼는 거, 감가액을 빼는 거예요 자, 적산법은 적산 초대비 입료 구하는 거 적산 초대비 입료까지 와야 되고 자, 거래사례 비교법은 사례를 비교하여 가액을 구하는 건데 사례에다가 사시지계면 하는 거고 자, 여기에 지역과 개별 요인 비교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가치형성요인 비교라고 놓을 수도 있어요 형은 뭐예요? 일지개인데 일반 요인은 우리나라에 있는 것만 보니까 따로 언급하지 않아요 지역요인 개별 요인을 가치형성요인 비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공시지과 기준법 기준이에요 기준 비교가 아니라 뭐를? 표준지 공시지과를 기준으로 하여 얘 틀리면 절대 안 되죠 사시에요 시지계에요? 시지계 절대로 시지계 기타 이렇게 나오는 거 나오면 보너스니까 그냥 딱 보자마자 땡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수익환원법 수익을 환원해서 가액을 구하는 거죠 정의를 해보면 순수익을 환원하니까 환원은 나누는 거예요 환원 이유로 나누는 거죠 자, 이제 이걸 읽어봐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수익환원법은 뭐를? 장래, 장래, 장래 순수익이나 같은 말로 미래의 현금 흐름을 뭐하여?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구하는 방법 이걸 수익환원법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이제 수익분석법이 하나 있는데 수익분석법은 임료를 구할 때 순수익에다가 뭐를? 필요 경비를 더하여 임료 구하는 거 수익분석법 칠 방법은 무조건 잘 깨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다른 거 다 포기하고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 우선순위를 이건 먼저 공부해 이거 먼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먼저 알아야 감정평가 문제 한 문제, 두 문제를 더 맞출 수 있으니까 이건 무조건 중요한 거고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반드시 나올 문제니까 이걸 먼저 우선 정리해야 돼요 이것도 모르는데 개발관리론 뭐 투자론 뭐 이런 거 공부할 게 아니라 이걸 먼저 정리해야 돼요 다 알아들을 만큼은 정리했으니까 언값법부터 보죠 이제 감정평가에서는 규정상 감정평가 규칙에 있는 내용들을 주로 쓸 거니까 문장을 해석하는 것보다 키워드를 딱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이 단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지 딱 바로 연결시켜서 제조달 원가 나왔죠 제조달은 무슨 시점에서 여기 있는 게 다 중요한 단어가 아니라 딱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기준 시점에서 뭔가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 비용은 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 시점 원가를 얘기한다 얘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현재 시점 뭐 중공 시점 이런 거 나오면 다 틀려요 기준 시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동일한 효용의 대체원가에요 대체원가 제조달 원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대로 복제할 수 있는 복제 원가가 있고 대체 원가가 있죠 최근 만들어진 건 복제 원가 쓰면 돼요 너무 예전에 만들어져서 어떤 자재를 어떻게 썼는지를 모르면 어쩔 수 없이 효용이나 기능을 동일하게 대체한 대치라고도 해요 대치 원가를 쓸 수도 있다 정확하지는 않다 근데 얘가 기능이 똑같게 하다 보니까 옛날 기능과 최신 기능의 기능적 차이에 기능적 감가를 이미 여기에 반영시켰어요 작게 구해요 이미 감가가 반영돼 있으니까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감가를 할 때는 기능적 감가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기능적 감가 수정은 필요하지 않다 대체 원가를 할 때는 별도의 기능적 감가는 수행하지 않는다 모르는 얘기 나오면 답은 아니고 이런 게 나오면 이게 나오면 이렇게 기능적 감가 수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감가 수정 나왔대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감가를 뭐 한다? 수정하는 건 빼는 거예요? 더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빼는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제조달 원가에서 여기에 더하는 거냐 빼는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중요한 거 여기에 가산하여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나머지 기준 시점은 당연한 얘기고 사실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거 감가 수정 나오면 가산이 아니라 차감 또는 다른 말로 공제하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같은 얘기죠 차감한다 공제한다 원가법에서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다섯 가지가 있죠 다섯 가지 어떻게 있어요? 그렇죠 정률상 관찰분해 일단 이렇게만 암기하고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정액법이에요 정액법 일정한 금액으로 감가되는 거죠 그러면 감가액이 변해요? 일정해요? 일정해요 감가액이 일정한 거예요 정액이에요 얘는 정률법이죠 그러면 감가율이 늘어요 줄어요? 일정해요 율이 일정하다 정률이에요 그런데 얘가 중요한 건 감가율이 일정하면 감가액은 어떻다? 줄어든다 감가액은 감소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액은 줄어든다 이게 중요한 거죠 상황기금법 뭘 고려하여? 이자를 고려하여 복리로 계산해서 감가액 정한다 이건 내용연수에 의해서 정하는 거고 관찰에 의하니까 주관적이다 그리고 분해에서 구하는 거 분해법이죠 정률상 관찰분해는 외워놔야 돼요 네온 보르더라도 어찌 됐거나 가장 기본적으로 이 다섯 가지는 외워놓고 각각 중요한 포인트만 딱 기억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보죠 이런 걸 출제자가 문제 낼 때는 어렵게 안 내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것만 낼 거니까 너무 겁먹고 기본서에 있는 걸 다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분해한다 분해법 관찰한다 관찰법 주관적이다 이 세 개의 가장 큰 특징 감가액이 일정하다 감가율이 일정하다 이자를 고려한다 이때 중요한 건 감가율이 일정하면 감가액은 감소한다 4주차 동영에서 정률법을 써서 가액을 한번 구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제주도라 원가에 뭐를 곱해요? 잔존가치율, 잔가율을 경과 년수만큼 곱한다 맞아요? 감가액이 매년 감가액이 30%면 전년 대비 잔존가치율은 70%니까 0.7을 경과 년수만큼 곱한다 맞아요? 기억해놔야죠 보너스로 나오는 문제일 수 있으니까 정액법 이렇게 나왔어요 일정한 금액 그러면 감가액이 일정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액 정률법 비율이 일정하다 그러면 감가율이 뭐하다? 일정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해석하면 감가액은 뭐한다? 체감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얘기가 좀 중요한 얘기고 5번에 보니까 감가수정액으로 감가수정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쩌고 저쩌고 보니까 물경기로 세분하고 치유가능 불가능하라고 세분하고 분해하고 구분하고 분해 세분 이렇게 나오면 무슨 법? 분해법 여기에 만약에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여 감가액을 정한다 그러면 상환기금법 이렇게 이건 뭐 공부를 하기만 하면 보너스니까 물론 나올 확률이 높지는 않아요 나올 확률은 뭐가 높아요? 계산 문제가 중요해요 계산 문제가 그래서 이게 나올 확률이 20%도 안 돼요 나오면 보너스라니까요 그래요 예 보죠 거래사례 비교법은 시장성의 원리에 의한 것으로 시장성, 사례는 시장에서 실제 거래된 사례죠 실제 일어났으니까 실증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맞죠? 가장 많이 쓰는 건 비교방식 거래사례 비교법이 가장 우선적인 방식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해요 감정평가에서 토지평가할 때는 뭘 써요? 공시지가 기준법을 쓰죠 공시지가 기준법은 뭘 기준으로 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이 방법을 공시지가 기준법이라 한다 시점수정은 시점을 바꾸는데 어떤 시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로 바꾸냐가 중요한 거예요 얘를 어쩌다거나 뭐든지 간에 얘로 바꾸는 거예요 기준시점으로 바꾸는 걸 시점수정이나 한다 원가법에서 시점수정이 있어요 준공 당시의 공사비를 언제로? 기준시점 공사비로 시점수정의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래시점을 뭘로? 기준시점으로 언제나 중요한 건 기준시점으로 바꾸는 걸 시점수정이라 한다 적정한 실거래가 원래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쓰는 게 원칙이지만 표준지가 시장가치를 잘 반영을 못하니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거래사례 비교법을 쓴다죠 적정한이라는 말은 실제 거래된 가격 중에 최근 거 도시는 몇 년? 3년 도시는 집값 변동이 크니까 짧게 잡았어요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집값 변동이 없으니까 5년 이내 그럼 얘는 이걸 쓸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야 돼요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야죠 당연히 얘는 적정한 실거래는 사례니까 사례를 쓰는 거고 공시지가 기준법은 무조건 표준제 공시가를 써야 되는 거고 3년, 5년 외워야죠 수익 방식 수익 환원법의 식 한번 떠올려 볼게요 수익 환원법 식 가액은 어떻게? 그래요 알았어요 환원이율 분해 이렇게 하려고 했죠 뭐를?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나누는 거죠 얘하고 얘는 자리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죠 그럼 이제 똑같은 식으로 환원이율은 어떻게 구하냐 순수득을 가액으로 가액이 가격이에요? 맞아요 순수득을 가격으로 나누면 환원률을 구한다 이때 이제 보죠 그럼 환원률을 구하는 건 순을 가격으로 나눈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환원률과 가격은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죠 그럼 환원률이 높으면 가격이 어때요? 낮아지는 거예요 반비례 관계 아까 위험이 클수록 할인율은 높이고 요구수익률 높이고 환원률도 높인다고 했어요 위험이 크면 환원률 높죠 가격은 어떻게 평가돼야 돼요? 낮게 이렇게 이 관계 해석하면 돼요 이식 하나에서 비롯된 거니까 자 그러면 환원률은 이라고 나왔네요 뭐를 뭘로 어쨌냐 이렇게 나오겠죠 보니까 순수득을 뭘로 순수득에 해당되는 가격으로 순수득을 가격을 나눈갑시다 문장이 원래 틀린 문장을 옳게 바꿨는데 명확하게 바꾸지 못했네요 순수득을 뭘로 가격으로 이거 좀 바꿔주세요 을이 아니라 가격으로 순수득을 가격으로 나눈갑시다 이렇게 아니네요 뭐 틀린 건 아니네요 해석해보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겠네 순수득의 가격을 가격으로 좀 애매한데 알겠어요 의로 바꿔주세요 의로 순수득의 아니 순수득의 가격으로 나눈갑시죠 이렇게 자 위험이 높아지면 아까 할인율도 어떤다 높인다 환원률도 어떤다 높인다 맞죠 위험이 커지면 할인율 높이고 환원률 높이고 요구수위를 높이는 거예요 다 그럼 얘가 높아지면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게 평가된다 낮게 평가된다 이렇게 돼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원률을 정하는 방법 다섯 개가 있죠 다섯 개 뭐 시조 투엘부 이렇게 자 얘는 그냥 외우기만 해요 그냥 시조 투엘부 시장추출법 조성법 투자결합법 에르두법 부채감당법 이렇게 있죠 자 다섯 가지 얘가 중요한 건 아까 감가수정하는 방법 정률상 관찰 분해와 시조 투엘부는 다른 거예요 아까는 감가수정 방법이고 얘는 환원률을 정하는 방법이에요 다섯 개 중에 가장 원칙적으로 우선적으로 쓰는 건 뭘까요 시조 투엘부 중에 뭐가 가장 우선적이에요 얘가 원칙 얘가 일단 시장에서 있는 걸 쓰는 거 시장의 사례를 쓰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얘를 쓰고 각각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걸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부채감당법인데 환원률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 저 부대 이렇게 해서 구한다 자 3번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자 조성법은 조성법 나왔는데 자 위험을 여러 가지로 구성요소로 분해한 다음에 위험에 따라 할증률을 더해감에서 위험할증률을 더해감으로써 자본 환원률을 구한대요 이 문제가 나오면 사실 조성법이라는 문제를 내지 않고 출시자가 묻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 위험이 커지면 환원률을 어떻게 적용할 건데 높여요 낮춰요 높여요 아까 위험이 커지면 할인율 환원률 높이는 거죠 위험에 따라 환원률을 높이는 것을 조성법이라 그래요 간단히 얘기하면 시장에서 뽑아 쓴다 시장추출법 조성법은 위험에 따라 환원률을 높이는 것 투자결합법은 다르니까 토지과 건물께 다르니까 결합해야 된다 에로드 법은 LG전자 이렇게 암기코도 외웠고 암기코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부채감당법은 저 부대에서 환원률을 구한다 이런 거였죠 자 보죠 투자결합법이래요 투자결합법은 결합하는 건 다르니까 결합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토지와 건물의 능력이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다르니까가 중요한 거예요 다르니까 다르고 분리될 수 있으니까 결합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으면 결합할 필요가 없어요 다르니까 결합해야 된다 자 부채감당법 어떻게 구한다 저 부대 그래서 저당상수의 부채감당률의 대부비율을 곱해서 환원률을 산정하는 거 저 부대 부채감당법 일단 환원률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지만 사실 얘는 좀 반반이에요 계산 문제로 한 50% 나올 수 있고 이론적인 문제가 50% 나올 수 있는데 이 환원률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문에서 이론적인 문제가 나오면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이 식을 활용할 수 있는 거 얘하고 얘는 비례다 얘하고 얘는 반비례다 환원률은 순을 가격으로 나눈 거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시조 12 이렇게 환원률을 정하는 거 다섯 가지가 있다 테마 54 100% 나오는 거죠 100% 감정평가의 규칙 용어 이 문제가 37번 38번 39번 쯤에 나와요 그렇잖아요 이제 끝났어요 보기를 몇 번부터 읽어야 돼요 꼭 5번부터 읽어요 그냥 딱 보자마자 땡큐 나올 수 있으니까 지문이 길게 나올 거고 항상 5번부터 해석하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찾아가야 돼요 한번 보죠 키워드가 어떤 게 있는지 기준 시점 나오면 어떻게 정한다? 기준되는 날짜죠? 기준되는 날짜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정한다?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로 한다 딱 끝나면 좋은데 뒤에 더 있으면 확인해 봐야죠 가능해야 돼요? 불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가격 조사가 뭐 한 경우에만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점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뒤에 나오면 꼭 여기도 확인해야 돼요 불가능한 경우도 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적산법 나오면 어떻게? 적산 초대비 임료죠 기초가액의 기대이유를 곱하고 필요 경비를 더하여 임료 구하는 거 적산 초대비 임료 이렇게 딱 나와야 되고 3번에 공시지가 기준법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우선 뭐 봐야 돼요? 사시지개예요? 시지개예요? 무조건 공시지가 기준법이 딱 나왔다 그럼 무조건 사정보정 있느냐 없느냐를 찾아야 돼요 보니까 여기 뭐 본 투어 나왔어요? 시점 수정 그래서 시지개 기타 이렇게 나왔네 그리고 이제 한번 확인해 볼 것이 뭐를 기준으로 하여?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얘가 첫 번째 봐야 될 거고 얘가 두 번째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얘 먼저 보는 거예요 사정보정 있으면 안 된다 개별 공시가 쓰면 안 돼요 표준지 공시가를 써야 된다 4번 보죠 수익환원법 오늘만 해도 한 다섯 번 한 것 같아요 수익환원법 뭐를?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모하여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구하는 거 수익환원법 딱 나오면 땡큐하고 맞춰야 되고 자 우리가 이제 물건별 주된 감정평가 방법이 있죠 가장 많이 쓰는 건 비교 방식이에요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이 주된 방식이고 임대 사례 비교법이 주된 방식이에요 얘가 이제 중추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사례를 쓰는 경우는 사례가 많아야죠 뭐가 있어요? 맛동산 과자를 일괄 먹으면 임목의 사례 주식도 사례가 많아요? 많아요 이렇게 것들 동산과수원 자동차 일괄평가 임목 주식은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많아요? 많죠? 임대로는 뭐다? 임대 사례 비교법 자 그럼 이제 얘가 아닌 경우에 권리 같은 무형 자산 재단 같은 거에는 권리가 들어가 있죠 이건 뭘 쓴다? 수익 환원법 그럼 이제 무형 자산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 건물, 기계, 선박, 항공기, 소, 경목림은 원가법을 쓴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거 나왔는데 틀리면 절대 안 돼요 또 이건 진짜 출제자가 보너스로 주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산림을 평가할 때 법령이 어떻게 규정돼 있냐면 산림에는 산지와 임목이 있죠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원칙은 뭐하여? 구분하여 이거 이제 첫 번째 봐야죠 구분하여 평가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구분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방법을 쓸 거냐라고 얘기할 때 산지와 임목을 일괄할 수밖에 없으면 뭘 쓴다?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쓰고 임목인 경우에는 뭘 쓴다?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쓰고 소, 경목림이면 뭘 쓴다? 원가법을 쓰고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 법령 규정이 이렇게 나왔어요 첫 번째 뭐하여?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어쩔 수 없이 일괄할 때는 무슨 방법을 쓸 거냐 거래 사례 비교법 임목은 거래 사례 비교법 소, 경목림은 원가법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임대료 평가할 때 주된 방법 임대 사례 비교법 맞죠? 권리, 권리, 재단에도 권리가 들어가 있죠 이런 무용자산은 뭐? 수익환원법 항공기는 무슨 법? 원가법 자동차는 거래 사례 비교법 얘는 원가법 얘는 과, 자,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이죠 다르죠? 그런데 이제 다르게 할 건데 이렇게 나왔어요 본래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이래요 자동차가 굴러가지 못하고 항공기가 날아가지 못한대요 가치가 0이냐? 그렇지 않다 어떤 방법을 쓴다가 아니에요 이제 효용가치가 없으면 고철값으로 평가하겠다라고 나와야 돼요 이 고철값을 뭐라고? 해체처분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올해 또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으니까 해체처분가액으로 평가한다 자, 마지막 테마 55 보죠 자, 1번 중요하죠 올해 법령이 바뀌었죠? 그래서 개별의 주택이든 개별의 공시지가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외웠냐면 개별적으로 어디 주지사회 갔더니 고기, 육질이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공시일은 다 언제? 4월 말 그래서 개별은 모두 4월 말까지 결정공시한다 육질은 원래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인데 주택은 언제일 수도 있다? 6월 1일 토지는 7월 1일인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 기준 이후에 변화, 분할이 발생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데 그 날짜가 주택은 6월 1일 토지는 7월 1일일 수도 있다 중요하죠 올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내용이에요 개별 주지사 공시일은 모두 다 4월 말이다 이렇게 자, 두 번째 보죠 중요한 질문이죠 일단 우리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하면 연결을 잘 시켜야 한다 그랬어요 문장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시군구가 나오면 뭘 떠올려야 돼요? 개별 개별이 나와야 돼요 뭐 표준 나오면 틀려요 근데 보니까 개별 나왔어 어, 연결 맞네 내용을 보니까 얘가 또 엄청 중요하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표준 가격이 있죠 그러면 개별을 결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할 수 있다죠 표준 가격을 개별로 보니까 굳이 개별을 결정 공시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 개별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돼야죠 두 가지 연결을 맞춰야 돼요 시군구면 개별 나와야 되고 표준지로 선정되거나 또는 세금, 부담금의 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개별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자, 이 신청할 수 있죠 자, 얘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두 가지를 또 봐야 돼요 언제부터 며칠 이내 공시일로부터 며칠 30일 이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일단 얘가 맞아야 되고 첫 번째, 맞죠? 서면으로 자, 그 다음에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죠 개별 나오면 누구에게? 시군구에게 또는 표준, 표준, 공동 나오면 국장에게 이렇게 두 개를 연결시켜야 돼요 이 신청이 나오면 공시일로부터 30일 이거 찾아야 되고 공시, 기준일이 아니에요 공시일로부터 30일 개별 나오면 시군구 표준, 표준, 공동 나오면 국장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에 국가지자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어떤 업무에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국가지자체 나오면 여기에 표준이 나오면 무슨 업무? 그 업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개별이 나오면 과세 등의 업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업무 나오면 여기에는 표준 들어가야 되고 개별 나오면 과세 등의 업무 나와야 되고 표준 나왔는데 과세 등의 업무 나오거나 개별 나왔는데 그 업무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켜야 돼요 국가지자체 나오면 어떤 업무에 활용하냐 자, 그리고 표준지는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이렇게 기준될 수 있죠 뭐냐면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할 때 공시지가 기준법을 쓰는데 이때 기준은 표준지 공시가를 쓰는 거니까 어찌 되거나 표준 나왔으면 여기 과세 등의 업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개별 나오면 여기 그 업무 나오면 안 되고 자, 5번 보죠 또 보니까 국가지자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업무를 봐야죠 업무 개별 나왔으니까 뭐 나와야 돼요? 과세 등의 업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어, 근데 하나가 더 있네요 공동은 표준과 개별을 구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과세도 어쩔 수 없이 공동을 쓸 수밖에 없어요 얘도 맞아요 그래서 과세 등의 업무에는 개별 공동 같이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장이 정하는 건 표준, 표준, 공동이죠 아까 잠깐 정리했는데 국장이 표준지 공시가를 정할 때는 감정평가 법인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지만 표준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은 우리나라의 주택을 조사평가하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다 의뢰하는 거죠 어디예요? 한국부동산원 이게 작년에, 작년 말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한국감정원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다라고 시험문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은 일단 국장 나왔죠? 그럼 얘가 연결되는 게 맞아야 돼요 개별 들어오면 안 돼요 표준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공동 맞아요?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조사선생활하고자 할 때는 주택이네 둘 다 주택, 주택 어디에 의뢰한다?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한국 빼도 괜찮아요? 부동산원이라고 나왔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거니까 굳이 어떤 사람은 또 한국 없잖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한국이랑 빼도 돼요 부동산원에 의뢰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죠 시군구 이렇게 나왔네요 시군구 그러면 뭘 찾아야 돼요? 개별을 찾아야 돼요 개별 어찌어찌 보니까 개별을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연결은 맞아요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공시기준 이후에 불안합병 발생해서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날을 기준으로 정할 수도 있다 원래 기준일은 언제? 1월 1일인데 공시일은 4월 말 공시기준일은 매년 1월 1일 그런데 다른 날을 정할 수 있다 여기 이제 지 나왔으니까 개별 주지사 6, 7 얘는 몇 월 며칠? 7월 1일 여기에 6월 1일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얘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7월 1일 들어가야 된다 6월 1일이면 틀린다 이제 다 했어요 지금 필요한 건 자신감이죠 자신감 갖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부한 것만 실수하지 않고 풀어놓으면 합격한다는 마음을 언제나 가져야 돼요 시험 보는 중간에도 왠지 막 떨어진 것 같고 불안하고 볼 때도 그래요 계속 그런 건 합격에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이 그런 불안감 느낌 때마다 항상 내가 공부한 것만 실수를 줄이고 잘 풀어내면 합격할 거야 이런 차분한 마음으로 계속 풀어야 돼요 자 그리고 뭐 잘할 거고 합격 미리 축하해요 네 합격 축하합니다 이제 딱 합격증 받아가지고 코팅 딱 해가지고 뭐 갑오를 이제 삼아도 되고 남들이 우습게 보일지라도 가치는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네 그만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얻은 거니까 값진 걸 거니까 인생에서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라고 마지막에 하나 좀 정리 한번 해주면 잠깐 동차로 공부하면 사실 생각보다 좀 어렵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최근 2차가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2차 과목에서 중개사법 점수가 좀 높잖아요 공법은 언제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2차를 당락을 결정하는 게 의외로 공시법과 세법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대요 열심히 했죠 근데 공시법은 등기법과 지적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법이 달라요 사실 똑같은 공시법이라 하지만 등기법 교수와 그다음에 지적법 교수, 세법 교수 이렇게 공시세법 시험을 만들려는 교수가 출제자가 세 부류가 들어가요 교수들이 등기법 교수, 지적법 교수, 세법 교수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각각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답안을 우리가 보통 답은 사실 문제가 있을 때 보통 답이 거의 균등하잖아요 맞아요? 보통 8개씩 나오면 좋은데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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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9개 보통 이렇게 나와요 어쨌든 다 균등해 거의 균등해요 그럼 이제 공시법과 세법에서 지적, 등기 이렇게 따져서 쓸 때 잘 찍어야 돼요 잘 찍으라고 하나 잘못 찍어서 큰일 나면 안 되니까 지적도 있죠 등기도 있죠 그다음에 세법도 있죠 얘가 16문제 얘가 12문제, 12문제잖아요 그럼 이제 5로 나눴을 때 얘는, 지적은 일단은 모두 다 2개씩은 들어가야 돼요 2개씩 이상은 들어가야 돼요 찍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하나, 2개 정도는 3개짜리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 해요 이렇게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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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셋 얘도 마찬가지죠 둘, 셋, 셋, 둘, 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16개니까 3개씩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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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아니지? 맞아? 아, 맞아요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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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셋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각각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각각 하나로 통틀어서 말고 그럼 찍기에 좀 더 용이하잖아요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합쳐서 답안지를 보면 사실 문제를 합쳐서 보겠지만 합쳐서 찍으면 안 되고 지적법, 등기법 나눠서 봤을 때 지적법 보니까 야, 1번이 하나도 없어 찍어야 돼 1번 찍어야 돼, 무조건 등기법 나눠 쓸 때 3번이 없네 그럼 3번 찍어야 되고 세법 잘 찍고 잘 가르쳐줬으니까 나눠서 찍으라는 얘기예요 당황하지 말고 모르는 거 나올 수 있어요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60점이니까 100점 맞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모르는 건 찍을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걸 또 읽고 또 읽고 하면 안 되고 일단 패스하고 아는 거 다 풀고 이제 차분하게 찍어야지 찍을 때 40분까지 보고 찍으면 안 되고 12개, 12개 나눠서 찍으라는 얘기예요 16개 나눠서 이렇게 균등하게 찍으면 잘 맞출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진짜 공부라 그랬어요 불안해서 공부가 안 돼요 초조하고 막 그래요 떨리고 막 안 돼요 이겨내셔야 돼요 사실 이겨내야 되니까 마인드 컨트롤 잘하고 내가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겠다 날 새서든지 공부해가지고 중요한 건 일어나는 시간만 시험장에서 시험 날짜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려고 노력하시면서 컨디션 조절하고 열심히 하셔서 합격 후에 뵙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BTS 고생 많이 하셨어요 largeär 아멘